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나무집 a-t 전주 설명 드릴 건데요 이거 소리 듣고 다들 연습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 요청을 해오셨는데 일단 전주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 두마디 a-는 그냥 기본 쓰레핀 거 a-니까 근음 5번 해서 5,4,3,5,2,4,3 이렇게 두마디 a-둘마디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칠 때 그냥 일정하게 이것만 안 치고 5번,2번을 동시에 치면서 해머링을 2번 줄이죠 이렇게 되게 5,2,동,4,3,5,2,4,4 이걸 섞어서 쳐준 건데요 5,4,3,5,2,4,3 이렇게 친 건데 그냥 기본 쓰레핀 건 두마디만 하시면 돼요 a-마이너에서 그렇게 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a-에서 미,솔라,솔,미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a-마이너 근음 5번 하고 근음하고 멜로디는 1번 미 그래서 5,1,동,4,3,5,2,4,3 그리고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솔라,솔 이렇게 여기 이제 솔에서 슬라이딩 솔라,솔 이게 첫 마디예요 5,1,동,4,3,5,2,4,3,5,솔라,솔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c코드에서 미,도,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c코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는 1번 미,5,1,동,4,3,5,2,4,3 5,4,3 근음 한번 더 치고 도 5,1,동,4,3,5,2,4,3 5,4,3,5,도 이렇게 돼요 그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미,미,솔,라,솔,미,도 이렇게 돼요 도는 여기 2번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dm에서 레,도,래,미 넘어가요 그러면 dm 근음 4번하고 레 여기 2번 줄이죠 그러면 사이 공 사 미 사 일 사 미 사 사 미 도 레 이렇게 D 코드는 근음이 4번 줄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그 다음에 사 사 사 미 사 일 사 미 이렇게 치죠 그래서 근음하고 멜로디 사이 공 사 미 사 일 사 미 사 사 미 도 레 사 사 미 도 레 그리고 네 번째 마지는 이 세븐에서 미 도 미 이렇게 또 넘어가죠 그러면 이 세븐 잡고 근음 6번 하고 미 1번 줄 6 1 동 4 3 6 2 4 3 6 4 3 근음 한번 더 치고 도 검지로 도를 눌러줘야 되죠 2번 줄 이 세븐에서 6 1 동 4 3 6 2 4 3 6 4 3 도 근음 한번 더 치고 도 그 D 마이나랑 두 마디 연결해 보면 레 다섯 번째 마디 A 만화에서 미 솔 라 솔 미 미 도 네 거기는 이제 앞에 두 마디랑 똑같네요 처음 두 마디랑 그래서 A 만화에서 5 1 동 4 3 5 2 4 3 5 5 솔 라 솔 라 그 다음에 C 코드에서 미 도 2번 줄 그 다음에 뒤에 일곱 번째 마디 D 마이나랑 regen음 4 번 하고 레 4 2 수 5 3 2 4 3 2 까지 치고 도시 솔 할 때는 여기 풀딩오프에서 도시 밑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도시, 그 다음에 솔 개방이에요. 여기 3번. 도시, 솔, 도시, 솔 이렇게 되죠. 타이, 동, 삼, 이, 사, 일, 삼, 이, 사, 삼, 이, 도시, 솔 3번.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 마이너에서 라 해서 끝나요. 그러면 에이 마이너 근육 5번하고 라, 여기 3번. 오, 삼, 동, 사, 삼, 오, 이, 사, 삼. 이렇게 들어가죠. 처음 마디부터 천천히 연결해보면 미, 에이 마이너 근육, 에이 마이너 두 번 두 마디 하고 하고 에이 마이너에서 미 솔라, 솔미, 도래 도래, 도래, 미 도, 미 솔라, 솔미 도래, 도시, 솔라 이렇게 되죠.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